아니 wont 그러면은 뭐.. 불고기로? 불고기 좋을 것 같은데? 색카츠! 도연아! 도현아! 도현아! 삼촌은 25살, 37살. 나 알고 싶어라. 안녕! 도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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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현이! 우리 손 씻어야 돼. 원, 투! 여기 올라가야지. 하나, 둘, 펑펑! 가겠습니다. 아이고, 좋아요. 좋아. 개성, 와인. 지금 비눗방울 생긴다? 호, 불어가. 잉팡. 잉팡. 자, 비눗방울. 잉팡. 불어야지, 불어야지. 아이, 너무 세, 여기도. 잉팡. 나 좀 다 찍었다. 아니야, 다 찍었다. 뭔 소리야, 다 닦아야지. 잉팡. 아, 빠 빠 빠 빠. 아니, 가자. 지금 승식이 형이랑 세준이 형이 지금 엄마, 아빠 역할을 해주고 있잖아요. 네. 나머지 멤버들 약간 역할을 좀 정해보는 게 하고 싶은 역할 있으신가요? 저 약간 그런 거 하고 싶어요. 어떤 거? 어질러는 거 정리하는 거. 청소담담. 청소담담. 이렇게 제가 각 맞춰서 이렇게 책 같은 거 정리해. 저는 재우기. 재우기? 잠담담. 본인이 주무시면 안 돼요. 아, 근데 제가 남을 잘 재울 수 있는. 정말요? 잘 재워줘요? 네. 저는 설거지 잘 수 있어요. 설거지. 그러면 요리를 수빈이가 또 담당하는 거고. 저의 지도 하에 움직여주세요. 수빈이 누른 담당이에요. 그럼 지도 담당? 놀아주는 거는 다 같이 놀아주세요. 오늘 스팅몰만 40분 했을 수 있을까? 놀아주는 건 엄마, 아빠죠. 그렇죠. 오늘 하루 저희 아들들을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삼촌들. 오늘 해야 할 일을 알려드릴게요. 아이의 밥을 맛있게 부탁드려요. 이거는 전문이지. 도연이는 고기, 치킨, 딸기를 좋아하고 나도 좋아해. 소화는 아기과자와 치즈, 과일을 좋아해요. 요즘 도연이가 한자리에 앉아서 밥을 먹지 못하고 자리이동을 하는데 딱히 앉아서 밥을 먹을 수 있게 해주세요. 아이들 소화를 꼭 시켜주세요. 활동적인 놀이를 하면 소화가 잘 될 거예요. 에너자이저인 두 아들을 잘 부탁드립니다. 가자, 도연아. 마트다, 마트. 도연아, 뭐 먹고 싶어? 일단은 저희 요리를 뭘 할까요? 애기들 유부초밥 많이 먹지 않나? 저도 어렸을 때 유부초밥 되게 좋아했어요. 유부초밥에 뭐 이렇게 넣어 먹잖아. 막 게살도 있고 불고기도 있고 약간 이런 거 넣어 먹는 거. 아, 그쵸, 그쵸. 게살이나 불고기 같은 거 어때? 여기 지금 유부초밥에 있다. 도연아. 삼촌들 살 것만 사자. 이거 하나만 사면 될까? 가자, 가자, 가자. 그러면 뭐.. 불고기? 불고기로? 불고기 좋을 것 같은데? 도연이 불고기 좋아해? 어, 좋아한대, 좋아한대. 불고기 먹자, 불고기. 아, 여기 아예 재어져 있네. 아, 그러네. 이거 사면 딱이겠다. 그걸로 사면 딱 될 것 같아. 이걸로 살까? 네. 오케이. 가자, 가자. 대파? 대파. 일단 대파 하나 사자. 어, 뭐, 뭐, 뭐. 양파? 어, 양파 있다. 뭐야, 있다, 있다. 어, 그거 사면 될 것 같아. 향이다, 향이다. 됐어, 됐어. 참 저쪽에 있는 거 같은데? 그것도 먹고 싶어? 그거 살까? 얼른 3점 줘. 쿠키. 쿠키. 도연아, 이거 살까? 이거? 이거 싫어? 싫어? 싫다. 이것도 살까? 이거 뭐야? 이거? 먹는 거 아니야, 이거. 먹는 거 아니야, 이거. 먹는 게 아닌가 봐. 이거 하고 놀자? 그럴까? 이거 살까? 사고 싶어? 그래, 그래. 사자, 사자. 가보자. 자두맛이 없네. 자두맛? 찾았어요, 형? 어, 사탕 뭐 이런 데 있는 거 같은데 사탕이 없네? 무슨 사탕 먹고 싶어? 자두맛? 도연아. 사탕 샀어. 사탕 샀어? 그래, 그래. 사탕 샀대. 이게 사탕인가 봐. 집에 가요. 집에 갈까요? 집에 가는 게 최고지. 가자, 가자, 가자. 오빠가 책 읽어줄게. 오빠 아니라고. 오빠 아니라고. 형이 책 읽어줄게. 도아야, 풍선은 여기 있네. 아휴. 아기 덕은? 아이고 아이고. 터크덩. 풍선 하나만 풀어줘.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어리야. 유관역 힘든 거야. 어. 도아 풍선 여깄네. 여깄네. 도아야. 아, 아이고. 아, 자, 자, 자. 어, 긴로.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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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으응. 으응. 왜왜왜왜왜 더 내려볼까? 어 잠깐만 어머니의 편지에서 어머니 편지 빨리 악이 과자와 치즈 과일을 구했어 치즈 좀 꺼내줄래? 치즈 치즈 치즈! 우리 도아가 좋아하는 치즈 먹자! 치즈! 웃을 땐 치즈! 여기다 치즈! 치즈 맛있지? 쫀득쫀득! 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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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먹어도 설사하니까 한 잔 먹자 조금 조금씩 이렇게 쪼어줘 나 치즈 먹을까요? 오 너무 귀여워 이거 누구예요? 치즈 먹을까요? 도아야? 도아 치즈 먹자! 맛있는 치즈 먹자! 아유 치즈 치즈 또아! 또아 왜 울어 또아? 또아 또아 치즈 어때? 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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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낫자! 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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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치즈 치즈 용용용용 치즈 우리 도연이 기다려봐 네이버에 쳐볼게 애 울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이가 울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또아 왜 울어 또아 마음의 대화법 아이가 울 때 이렇게 대답해 아이들 속 꼭 시켜주세요 활동 중을 좋아하고 활동 중을 좋아하고 활동 중을 좋아하고 알겠어x2 하이파이 하이파이 엄마 이름만 불러도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프죠? 진짜 대단하다 여기서 엄마의 힘 아빠의 힘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부모님을 믿대 난 지금 솔직히 내가 잘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도 지금 나 여기서 자라고 하면 잘 수 있어 육아가 이렇게 힘든 거구나 몇 번 봐야 되는데 응 처음부터 너무 응 좋아요 원래 애기 때도 잘 적은 애들이 있는데 응 저 도아는 이제 한 좀 두세 번 정도 봐야 이제 돌 지났다며 도아 두세 번 봐야 좀 적어가는 애가 더 근데 나도 애기 때 그랬을 거야 분명 형 잘했을 것 같아 알아서 형은 그냥 11개월 됐어도 그냥 어른들한테 11살처럼 할 거야 오셨어요? 오셨어요? 우리 애들 올 때까지만 조금만 진짜 조금만 조금만 눈 붙이셨어 아 우리가 안 한 것도 아니야 진짜 조금만 원래 원래 또 이런 짜투리 시간에 조금 빨리 자야 돼 가족이 아니면 아직 어색한 것 같아 도연이 보고 싶다 도연아 어딨니? 맛있어? 딱딱한 건데 잘 먹는다 그러니까 그럼 별도 씹어먹을 나인데 도연이 뭐 먹고 싶어? 사탕? 근데 아까 집 가고 싶어 했잖아 그치? 어구 집에 안 갈 거야? 어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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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볼까 이제? 아 웃겨 머리 조심 가자 엘리베이터 타고 가자 엘리베이터 타고 가자 웃겨 오늘 웃음악의 달래지를 끼보려고 합니다 오늘 웃음악의 달래지는요 웃음악의 달래지는요 유튜브에 다음날 수 없는 많아요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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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대단하다 신 ف angle 벗어 비켜줘요? 갔다 왔어? 왔어 갔다 왔어? 아유 갔다 왔구나 나 가서 얘 도와봐 도와봐 어마어마했다 다 자고 있었다며? 아니야 아니야 이거 근데 울어가지고 지금 이모님한테 잠깐 갔어 갔다 왔어? 맛있는 거 사왔어? 도연아 나 갔다 왔으면 뭐 해야 돼? 손 씻어야지 병균들 손 씻어야죠 손 씻자 손 씻자 가자 손 씻으러 가자 병균들 키우러 가자 병균들 억새러 손 씻는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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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전쟁터였다 왜? 진짜 우는 걸 달랠 수가 없어 아 그렇지 엄마가 없어서 치즈 저기 보면 도와랑 도연이랑 좋아하는 거 어머니가 다 씻어주셨거든 안 통해? 안 먹어 엄마가 최고거든 야 승시야 너가 없어서 그래 도와는 아 진짜 애기 돌보기 힘들다 진짜 하루가 후딱 갈 것 같아 애들 자면 나 같이 자다가 일어나면 다 씻으면 하루 끝날 것 같아 그러니까 워워워워 화이팅 내 거야 자동 메뉴 이거 물로 씻었어요 형? 어 다 씻겼어 잘했어 이거 제가 물로 씻을게 대파 안 씻겼지? 잘 보자 왜? 왜 이거 아니야? 손가락이 위험해 보여 아 괜찮아 형은 베이지 않아 가온이 모드야? 어? 가온이 때 많이 베었지 근데 걔 장검 쓰잖아 아 그렇지 이거는 단검 아니야? 단검이지 이거 많이 베 아니야 어차피 또 양파 한 번 그 다음에 또 도연이는 무슨 색이 제일 좋아? 주황색 주황색이 제일 좋아? 왜? 주황색이 정말 귀여워 주황색이 귀여워? 응 빨간색은? 안 좋아해? 맞아 원래 이거는 빨간색 별로야 지턱 위에 팔가락 올려놓는 거 아니야 초록색은? 싫어? 찰스는 모드색 좋아해? 나는 흰색을 제일 좋아해 하리보는 원래 흰색이 제일 맛있어 밥 먹을 시간이 없어서 밥 먹을 시간이 없었어 도연이는 친구 많아? 응 진짜 그렇지 살 것 같지? 살 것 같냐? 맞지 야채 먼저 볶을까? 아 좋아 냄새 좋아 양파 냄새 파도 할게 응 다 먹어봐 쭈욱 예스 찌랑 찌랑 똑같아. 샌드위치 원래 썩 진짜 맛있는 거였나? 맛있지. 나 진짜 웃으면서 먹었다니까. 와, 샌드위치 이렇게 행복한 거였나? 지금 샌드위치랑 커피 진짜 제일 맛있어. 이때까지 먹으면 최고야, 아침에 나중에. 와, 진짜 매일 먹는 건데 와, 진짜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는데? 아, 접시에 여기 있어. 와, 울고 싶어. 응? 울고 싶다고? 울고 싶지 않아. 빠바밤. 도연이 여기 있었지? 멍멍이 좋아. 멍멍이 좋아? 쭉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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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쭉. 그건 우리 꾀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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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꾀꾀. 아, 안녕하세요. 하늘이 앞에 있는 사람. 네, 안에 있는 사람. 필레오파트라고 했지만 안 좋아.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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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귀, 내 귀 아파. 야, 너네도 만들어 보고 먹어봐. 어차피 이거 다 못 채울 거 같거든. 나 하나만 줄어. 응. 응. 괜찮네. 야, 불고기에다 이거 비벼먹으면 맛있겠다. 먹어봐. 아, 먹어봐라. 응. 괜찮아? 되게 부드럽다, 먹어봐. 멍멍이 하나 둘이나 이리 먹어. 이리 와, 이리 와. 아, 이거 또 강아지는 진짜 좋아하네. 아이고. 세준이가 있어서 참 다행이다, 이거. 정말 다행이다. 짠. 원래 나 이런 거 진짜 안 먹는데. 야채만 있는 거. 와. 맛있긴 하더라. 크기가 좀 있네? 형, 입이 크니까. 됐다, 됐다. 됐다, 됐다. 밥 먹자. 도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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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 안 고파요? 아까 어머니 편지가 한 자리에서 밥을 안 먹는다고. 아, 그러네. 미션이 없네. 도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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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 안 고파요? 아까 어머니 편지가 한 자리에서 밥을 안 먹는다고. 미션이 없네. 식탁에 앉고. 여기 앉아. 그렇지. 고기 한 점, 고기 한 점. 도현이 고기 좋아야지. 고기 먹을까? 도현이 아까 불고기 좋아한다며, 불고기. 아. 안 돼? 아, 삼촌이 먹는다? 한 점 그럼 먹어? 도현이 한 점 먹자. 진짜 맛있겠다, 이거. 그럼 삼촌이 안 먹어. 원래 삼촌들이 도현이 먹여주려고 만들었는데, 도현이가 안 먹으니까 삼촌들이 다 먹읍시다. 도현아, 삼촌들 다 먹는다. 와, 진짜 맛있겠다. 도현아,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와, 삼촌들 다 먹는다. 와, 진짜 맛있겠다. 도현아, 삼촌들 다 먹는다. 먹고 싶다, 먹고 싶지? 맛있다. 맛있지? 유부를 안 먹었어, 유부를 먹여줘. 먹었어. 도현이가 우리를 놀아주고 싶어. 맛있다. 맛있지? 물죠? 배트, 배트, 배트. 여기 앉으면 먹어. 물, 물, 물. 물 왔네. 옳지. 물 한 모금 마시자. 양파 어린이요? 이렇게 먹어본 적이 있나? 잘 먹네. 잘 먹네. 잘 먹네. 혹시 있어, 근데? 잘 먹어라. 잘 먹었네. 맛있다. 신나게 놀았더니만 아주. 맛있지, 도현아? 도현이 이게 더 맛있어요, 이게 더 맛있어요? 그래요? 이거? 이거 진짜 맛있어. 둘 다 맛있어. 둘 다 맛있어. 둘 다 맛있어. 잘 먹네. 아, 맛있다. 옳지. 잘 먹네. 아, 맛있다. 맛있지? 엉아도 하나 먹을게. 아, 맛있다. 엉아도 하나. 맛있다. 아, 맛있다. 아, 맛있다. 아, 삼촌도 하나 먹어야지. 옳지. 잘 먹네. 아이고, 맛있다. 땡큐. 삼촌. 유부초밥 하나 가져와요. 고기도 하나 먹어볼까요? 고기. 고기 하나 먹어봐. 어휴, 야옹.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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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딱 마지막으로 먹자. 배불러? 뜨거웠죠? 배불러? 배불러? 응, 알겠죠? 그럼 먹지 마. 괜찮아 괜찮아. 취할라. 잘 먹었어? 응, 잘 먹었어요. 엄청 손이 컸다. 잘했어, 잘했어. 근데 젤리를 많이 먹어서 입맛이 없으셨지? 입맛이 없는 거야. 그럼 단반 처리하자. 아, 어쩔 수 없지. 그래서 엄마가 항상 남은 거 드셨구나. 아, 이유가 있으셨어. 아, 마음 아파. 도현이는 나중에 이런 마음 가꿨지. 도현이 얌전한 편이에요. 난 뭐 다 헤집고 다니는데. 근데 나는 확실히 오늘 하면서 의외로 세준이를 다시 보게 됐어. 맞아. 세준이가 되게 무뚝뚝할 줄 알았는데 아야가 세준이가 잘할 줄 알았어. 명절 되면 가면 조카들이 있는데 제 조카들이 이제 벌써 초등학교를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어릴 때 많이 놀아줬던 기억이 한창 있어가지고 이제는 저랑 안 놀거든요. 초등학교 들어갔다고. 그쵸, 이제 게임하고 한창 일할라니까. 이때가 있어가지고 그때 놀아줬던 기억으로 오늘 좀 많이 놀아줬던 거 같아요. 그렇죠. 내 조카는 6살, 7살 때까지는 삼촌이랑 결혼할 거라고 그러더니 초등학교 들어가고 나서 삼촌이랑 결혼한다면? 그랬더니 삼촌은 삼촌이지. 이러면서 손듣네. 또 그거 하나 있잖아. 수빈이 조카가 형 사진 보여주면은 마카롱이래. 맞아, 마카롱 삼촌이라고. 마카롱 삼촌으로 기억되는 삼촌이거든요. 육아가 쉬운 게 아니구나. 진짜. 부모님의 대단함을 느꼈어. 부모님의 은혜를 다시 한 번 깨닫는 시간이었어. 끝나고 전화 한 번씩 돌리는 게 엄마가 보고 싶네요. 부모님 밥 먹었으니까 이제 삼촌들이랑 놀까? 신나게 놀아볼까요? 신나게 놀까? 찬이 삼촌이 없어졌어, 찬이 삼촌. 공룡 삼촌 어디 갔어? 견신해서 온대요. 공룡 삼촌 나와. 공룡 삼촌 불러봐. 하나, 둘, 셋. 공룡 삼촌! 공룡 삼촌! 어, 불렀다, 불렀다, 공룡아! 공룡 타고 왔어. 때려줘, 때려줘. 때려, 때려, 때려. 왕자님이 공룡을 이긴다. 왕자가 맞았네. 공룡 못 지르고. 공룡 집에 다시 돌려보내고 올까? 그럴까? 아, 집에 갔어. 제이슨, 제이슨, 안돼, 안돼, 안돼. 노, 노! 내 책 밟고 갔잖아. 내 책 밟고 갔잖아. 찍힌 거야, 이제 공룡 삼촌. 신기하다. 공룡 삼촌. 공룡 삼촌. 공룡 삼촌. 어디 가, 일로 와. 저기 재밌어? 재밌어, 재밌어, 재밌어. 제일 재밌어. 위로 살짝. 하나, 둘, 셋. 그래, 이런 일차원적인 게 재밌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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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파다이, 파다이. 파다이. 조심히. 한 번 더? 한 번 더 해줘?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삼촌들 모여.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둘, 셋. 두윤이 재밌다. 자, 내리실게요. 짜잔. 하나, 하나. 자, 자. 오늘은 여기까지. 여기까지. 재밌었어? 재밌어? 두윤아, 삼촌들이랑 TV 볼까? 삼촌들 TV 나온다? 삼촌들 TV 나와. 이거 봐봐. 봐봐, 봐봐. 아, 봐봐, 봐봐. 삼촌들 어떻게 나오지 한번 봐봐요. 누구야? 누구야? 강아지 삼촌 강아지 삼촌 재미없어? 그래 재미없을 수 있지 삼촌 뭐하는 거야? 삼촌 목소리 봐봐 도연아 삼촌 목소리 왜 저래요? 도연아 다 먹어 다 먹어 도연아 끝났어 끝났어 티비가 끝났어 보고 너 이거 할 줄 알아? 다이노소 좋아 좋아 보자 보자 도연아 자도 돼? 정이도 졸리지 뭐하는 거 다시 네 잠시만 지민 요정 다행히 조선 참 박수 랩스! 랩스! 박사님 무슨 일이세요? 빨리 뜯겨 바닛아! 기가 오는 게 되네? 사전 받은 유세원 아, 이빨과 돈처럼 전망도 총원에도 다 찾았네 오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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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인을 알 수 없는 바이러스로 인해 학교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학생이 된 말도 안 대학 방송 구원 6명 어 뭐야 뭐야 왜 4명밖에 없어 방탄소년단 지금 스케일이 너무 큰 거 아니니까 파이팅요 아 이게 싫어